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이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덴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레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밀어라. 여러 성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아주 좋은 제자와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덴의 우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디모덴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는 마음이 순수하고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없는 믿음을 가진 진실을 된 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디모덴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 문화에서는 부모 중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디모덴은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만 이방인이라 여기지 않고 유대인이라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디모덴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안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았죠. 디도서에 보면 장로나 감독을 세울 때 형제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 곧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디모덴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고자 하는데요. 바울은 그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삼았죠.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 디모덴은 그 교회를 맡아서 양육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선교 파트너가 된 것이죠. 디모덴은 이방 지역에 살고 있기도 했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덴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디모데로부터 복음 듣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디모덴가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그가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소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에 선교를 하는 동안 할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심하게 변론하고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그 일을 분명히 하고 온 사람이기도 했죠. 바울은 할례가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굳게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디도에게는 할례 주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방해가 되지 않게 하고자 제자 디모덴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죠.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것에서조차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를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로 지키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면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할례를 받지 않아야만 한다는 것도 고집하지 않은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식으로 자기 신념에 묶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에게는 복음을 위해 할례를 받지 않는 자유함도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 할례를 받을 수도 있는 자유함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분명 복음에 대한 소신이 있었지만 그 소신은 그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소신이었습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그런 자유함이 있었죠. 복음을 위해서 소신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소신을 버리는 자처럼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아무쪼록 그리스도 안에서 몇몇 사람을 구원고자 함이었다고 했죠. 바울의 목적은 자신이 할래 문제에 있어서 대쪽같은 소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고 고집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는 데 마음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바울을 두고 사람들 중에는 소신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줏대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든 말든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와 복음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이 할래에 대하여 취한 입장에서 그 태도와 방향성의 예를 볼 수 있죠. 먼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 받는다는 내용을 이 한 가지를 훼손시키거나 변질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오직 그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마치 율법 없는 헬라인처럼 되기도 하는 일에 자유함이 있는 것 또한 복음과 그리스도만 주인공이 되게 하려는 똑같은 이유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하거나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동역하며 감당하는 동안에 자기 소신이나 방식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분명 모두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제안하는 합당한 이유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은 때로 우리는 소신이나 방식을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하라고 하나로 묶어주신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중심에 오도록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소신과 방식을 마치 변할 수 없는 복음의 일부처럼 진리의 일부처럼 여기기도 하죠. 그래서 그 소신을 굽히려느니 차라리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이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자유함을 지키기도 해야지만 때로는 그 자유함을 기꺼이 내려놓기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그리고 존귀하게 여김받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보좌와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살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소신의 자유함과 더불어 언제든지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소신은 무엇일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직 성령 안에서 참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은 물론 그 어떤 것도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온전히 사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일을 한 중심에 두고 우리 자신의 소신은 물론 모든 것을 재배치하고 따르는 또 따를 수 있는 자유함과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은 찾아오는 새벽 기도로 교회에서 모입니다. 반가운 얼굴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가운 얼굴로 교회에서 모여 지명하게 yol과 ji abixина 예수님의 ivas 20 transitional